2022년 10월 23일부터 24일 알바로 모라타의 30번째 생일 이번엔 월드컵 나오겠죠? 국대는 스페인이고 클럽 커리어가 레알, 유벤투스, 첼시 그리고 지금은 아틀레티코 나는 그가 스몰클럽에서 뛰는 걸 보고 싶어요. 과연 중소클럽 환경에서도 자신의 얼굴만큼 실력 발휘를 하는지 궁금 파베뉴의 29번째 생일 모나코 시절 자신의 이름을 알렸었죠. 그리고는 리버풀에 와서 이길만한 걸 다 이긴 멤버가 됐죠. 하지만 꼴찌였던 노팅옷 포레스트한테는 선두였던 아스날이 사우스엠튼 원장 가서 실족을 했습니다. 홀란드 같은 괴물이 없어도 여전히 1위이긴 하지만 2점 차로 좁혀지면 불안한 리드가 됐죠. 그리고 이 둘 밑에 삼성인은 새롭게 형성이 됐습니다. 토트넘이 뉴캐슬을 탑4로 끌고 와줬어요. 토트넘은 맨유전에 이어 연패예요. 반면 올시즌 뉴캐슬은 기존 빅6를 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사리볼이 정말 잘 굴러가고 있군요. 6연속 무실점 5승 1무입니다. 리그에서만요 유럽판에서는 완전히 다른 팀이고 아탈란타는 잘하고 있다가 인재산 첫 패배를 당한건데 그런거치고는 의외로 홈에서 많이 무기력했습니다. 이렇게 잘나가는 사리볼의 라치오에게 유일한 패배를 안겼던건 또 누구냐? 바로 그의 친정팀인 킹폴리! 지난번 라치오에 이어 로마까지도 올림픽호에서 다 잡아버렸습니다. 올림픽호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다. 또한 이 경기가 대랩이 될 솔레, 태양의 더비이자 스팔레티 감독의 친정 비수샷이 되었죠? 공식경기 11연승의 역사를 쓰고 있는데 오늘 밤 조꼴치 레인저스를 홈에서 상대하는데 충분히 쌉가능해 보이죠? 눈이 부시게... 스팔레티 감독 요즘 따라 유난히 번쩍번쩍 비친합니다. 10월 24일 웨인 루니의 37번째 생일 은퇴한 전선수라는게 아직 좀 어색합니다. 제가 좋아했던 스트라이커 중에 한명이에요. 자기관리가 좀 덜 돼서 전성기가 짧았다는게 아쉬워요. 일카이 귄도관의 32번째 생일 이번 월드컵에도 나올 것 같고 도르트문트 시절의 국내 트로피는 다 들어봤지만 그 국내 라이벌 팀에게 챔스를 막혔고 맨시티 버서도 웬만한 국내 트로피들은 다 휩쓸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 국내 라이벌 팀들 중 하나에게 챔스를 또 막히고 그런 공통점을 좀 전에 찾아냈네요. 밥 먹다가 바로 어제 귄도관 더비가 있었죠? 홀란드에 묻혀서 그렇지 자 그럼 본격 챔스 5차전 경기로 돌아옵니다.